최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아들이 제주 출신 학생에게 빨갱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일부 특권 세력들이 제주를 폄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3.1운동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선도적인 항일운동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와 부모의 제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아들의 학교폭력 발언을 비판한 것입니다. 빨갱이, 돼지, 여전히 일부 특권 세력과 일부 세력들은 제주를 이렇게 폄훼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가 4.3을 통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전했고, 6.25 전쟁 때는 도민들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며 4.3을 둘러싼 이념 논란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린 3.1절 기념식에는 도민과 광복회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해 3.1운동의 의미를 퇴색였습니다. 비난시 때문에 만세대행지는 취소됐지만, 제주 3.1 운동의 발상지인 조천 만세동산이 있는 제주 항일기념관 추념탑 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가 연일 떠들썩합니다. 마라도에 사는 길고양이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을 위협한다는 논란 때문인데요. 결국 고양이들이 마라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의 마라도. 주민 80여 명이 사는 작은 섬에 동물보호단체와 공무원들을 태운 바지선이 들어옵니다. 마라도에 사는 길고양이를 데리러 온 겁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포획틀 안에 먹이를 넣고 마라도 곳곳에 설치합니다. 잠시 뒤 펜션 마루 아래 숨어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간식을 빤히 쳐다보며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포획틀 안으로 들어갑니다. 포획 첫날 잡힌 고양이는 17마리. 이처럼 포획된 고양이들은 세계유산본부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고 마련된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마라도 주민들은 쥐를 잡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15년 사이에 60, 7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뿔쇠오리를 공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뿔쇠오리 사체의 내구가 발견됐는데 길고양이가 먹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해 마라도 밖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희귀 조류든 고양이의 입장이든 주민들 입장이든 전부 다 이렇게 인원을 해서 협의해가지고 다 결정이 내려진 거니까. 유산본부의 현재 보호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아마 여기서 반출되는 고양이 대해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양이가 모두 사라지면 다시 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입장도 있는 만큼 일단 길고양이 40마리를 포획해 제주도의 보호시설에서 돌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됐던 크루즈선 운항이 이번 달부터 3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업기는 반기고 있지만 손님 맞이 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여객선들이 분주히 오가는 제주항. 그러나 크루즈선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크루즈선사들이 제주 기항을 줄줄이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역체계가 완화되면서 오는 16일 승객 600명을 태운 2만 9천 톡급 크루즈선이 제주항으로 들어옵니다. 크루즈선 기항이 중단된 지 3년여 만으로 올해 51척이 관광객 10만여 명과 함께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루즈 관광이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면세점과 전세버스 등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업계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객을 막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공 이후 크루즈 기항이 두 차례에 그쳤던 강정해군기지 민군 복합항에는 일부 시설이 고장난 상태인데다 약국과 환전소 등 편의시설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3년여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검역과 보안 시스템 등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사드 사태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시장이 제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강원혁신도시 1호 공공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원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국과수는 지역의 과학수사 발전 외에도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MBC 김진아 기자입니다. 강원혁신도시가 허허 벌판이던 지난 201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3개 이전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전했습니다. 지역의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DNA 분석과 현장 감식, 수사 심리 등의 과학수사학 전공에 강의를 지원하는 등 지역 대학과 교육 협력을 이어오던 국과수가 지역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과수 전문 분야인 최첨단 분석 기술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고가의 분석 장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에 최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한 샘플이나 시류 채취, 독성 분석 등을 자문하고 법과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와 아이디어는 있지만 정밀 분석을 요하는 초고가 장비와 전문 인력이 없어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국과수 지원을 받을 중소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위 심사를 통해 5개 기업을 선정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이전 기관이 지역 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 도시의 성과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과수를 시작으로 혁신 도시 공공기관들이 전문 분야에 있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제주의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7도 이상 떨어져서 6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 낮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강한 바람은 오늘 낮까지 이어질 텐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안가와 산간 지역에는 바람이 더 강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한라산 산행하실 때 각별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정도겠고,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서부 지역은 체감상 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와 동부 지역은 체감 온도 3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체감 온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부 지역 7도, 북부와 동부 지역 8도, 성판악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 하늘도 맑겠고요. 초속 10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현재 제주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갈수록 봄기운이 더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 남쪽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철새가 포착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CCTV와 열화상 카메라로 철새인 괭이갈매기와 해오라기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조사원은 먼 바다 한복판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철새들이 확인된 건 주변 해역에 철새의 먹이인 해양생물이 풍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3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780호로 지난해 12월보다 104호가 늘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10월에 1,722호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444건으로 1년 전보다 46% 줄었고, 2010년 9월 이후 1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목 관아의 전각 내부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그동안 제주목 관아는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해 출입이 제한됐지만, 전각 내부를 개방하고 집신을 비치했고, 목사복을 입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목 관아 야간 개장을 5월과 10월 2개월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으로 연장하고, 월 1회 야간 공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케어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케어콜은 인공지능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말똥물을 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이며,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추자면과 우도면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80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자도와 우도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전 지역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3,900여 대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1,800여 대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종량기로 교체됐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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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